오늘 밤의 레스토랑은 우리의 레스토랑입니다. The Cabanon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어? 안녕 우리의 레스토랑은 다른 사람을 제거해 우리의 레스토랑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토 아틀란틱 와 근데 이건 양이 너무 많아 플라토 아틀란틱 1인분 시키고 다른 거 시키면 되잖아 물 근데 이거 플라토 아틀란틱 말고 따로따로 시킬까? 왜냐면 이거 뭐 그 오마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긴 거 바닷가재 여기가서 뭐 바닷가재를 먹어? 근데 뭐 새우도 있고 조그만한 조개도 있고 그걸 따로따로 시킬 수가 있어 그게 낫겠어 나는 이 스위스 네일 먹어보고 싶어 윌로? 고둥이야 고둥 조그만 고둥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응 그거를 다 시키는 거야 아니 다 시키는 게 위에 있는 거 꼭 안 먹는 물 윌로 크레벳 크리즈 미국으로 크레벳 이거 다 시켜서 아 그리고 그중에서 맛있는 걸 우리가 또 추가로 시키는 거지 좋아 좋아? 응 바닷가재 같은 건 먹을 필요 없고 응 크랩도 먹고 굳이 별로지 응 랑구스틴는 자기 먹고 싶은 먹고 얘네들 먹는 거 그렇게 별로 안 땡겨 근데 흑내가 많이 나지 어 나는 이 샐러드 하나 먹어 보고 싶어 네 볼도 좀 시키고 닦아 에스쿠 보자베의 뚤레틱드 네 네 접하자라 네 네 무엇 안 하나 도록 루퉷 루퉷 어 루퉷 루퉷 고기 않 루퉷 네 개인적으로 . 기상황입니다. 아, 필드 클래스. 한 두 개의 마라인 필드 클래스.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롤드 클래스 크로아티크. 네, 그 롤드 클래스 크로아티크. 너무 길어. 그리고, 저는 모두 다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 크로아티크 크로아티크 크로아티크. 네. 다른 롤드 클래스 크로아티크 크로아티크 크로아티크? 꼭들과 의심이 그말로 받는 거짓말이 많아요. OK,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네. 뭔가 의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기계가 선택한 기계가 선택한 건가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의 몸부림이 특이한 기계가 선택한 건가요? 그리고, 그의 종류의 종류는 같은 기계가 선택한 건가요? 그리고, 제 우주의 주인공은? 먼저, 어떻게 하는가요? 220만원. 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공은요? 그리고, 여러분, 아, 네. 5백딱이요. 그게 없어졌나 보구나? 아니야. 다른 레스토랑이라고? 홍합 전문 레스토랑은 여기서 떨어져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만 먹고 갈래? 이거 엄청 많이 시켰어, 지금? 따뜻한 홍합이 먹고 싶었거든. 아, 그랬어? 내가 본 게 아까 그 인테리어를 봤거든. 파란색이야. 해산물 레스토랑 다 파래. 이름도 까바농이야? 이 레스토랑 이름은 르 까바농 마강이고 자기가 얘기했던 거는 르 까바농. 실망했어? 내가 먹고 싶어서 없었어가지고. 아, 먹고 가자? 윈 부테이 드... 샷토 파이소? 엉트로메에. 나한테. 까바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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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식 먹는다고 생각해? 응. 실망했어? 어쩐지 이상한 거야. 홍합료리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일단 나오면 먹고. 인증이세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로 옆에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실망한 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응. 가서 얘기했어. 우리가 잘못 찾아왔어. 아, 근데 여기도 맛있는 거 같긴 한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거한 앙트떼 먹고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어. 거기 서빙 보는 여자의 두 명 있는데 걔네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랬어? 먹고 가면 돼. 그러자. 이게 껍질 까고 그래야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게. 처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설명이 났으니까. 응. 먹고선. 계산한 동안 자기가 가서. 앉아서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있어. 애들이 사정 다 하니까. 응. 막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그래? 어쩌면 이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 왜? 그냥 이름 비슷한 거 썼는데. 와가지고서 뭐.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막 그랬어. 이건 근데 한국어로 그렇게 써져 있어도 헷갈릴 거 같아. 외국인한테 헷갈릴 수 있지. 처음에 갔는데. 두 개가 있는데. 어딘가에 매운탕집이 되게 맛있다더라. 하나는 작은 매운탕집이고. 응. 하나는 바닷가 작은 집이냐. 그럴 수 있지. 응. 얼굴이 좀 풀렸구나. 이때까지 오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네. 걔네 경찰들은 살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그래? 진짜 다들 하나같이 되게 날렵하게 말랐어. 응. 오래도 걸린다. 그러게. 30분 높이 기다렸어. 응. 아. 아. 이 사람들도 잘못 온 거지. 응. 그니까. 내 말이 맞아. 헛갈리는 거야 지금. 이 와인은 어때? 와인? 와인 그냥 그래. 그치? 별로지? 오. 나 왔다. 와. 아. 네. 안되겠다. 네. 네. 감자. 그리고 이 타코타는. 이렇게. 응. 그리고 이 타코타는. 그리고 이 타코타는. 나오다. 그렇죠. Not réion. 그리고 이 타코타는. 이것은 이 타코타는. 이렇게. 그리고 이 타코타는. 그리고 이 타코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하루. 잘라. 맛있게 먹어줘. 네, 굴 맛있어 보인다. 아, 굴 맛있다. 생후결라도 따뜻해. 따뜻해? 오케이, 따뜻할 때 먹어야지. 이게 바다 날짱이구나. 자기가 먹고 싶어 했던 건 이거야. 시스네일. 이건 뭐지, 그러면? 옛날 어린이대공원에서 까먹었던 소라 생각난다. 이거 맛있다. 작은 소라. 다행이구나. 이 조개는 삶은 건가? 생이지. 얘는 생조개 잘 먹어. 그래? 응, 맛있어. 난 엄청 좋아해. 그리고 완전 생조개인데? 응. 아, 와인이 아쉽다. 응, 와인이 좀 아쉬워. 사실. 딴 거 한 벽 시킬 래? 그럴래? 우리가 너무 비싼 것만 아니라면. 오케이. 나 깨끗해. 새우 샐러드는 어때? 새우 샐러드는 맛있어. 쌍쌰가 한 벽 시켜줘? 괜찮은 걸로 좀 먹자. 욕 나와. 왜? 와인 때문에. 도저히 와인이 너무 별로여서. 알 라잇. 아내가 이제 나보다 더 까다로워졌어. 약간 맛있는 엉트레가 나와서 기분이 좋아졌던 게 다시 나빠져. 죄송해요. 상쌰가. 상쌰가.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위드 부테이드 상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크 숙성 안 했는지까지 확인했어. 저것 좀 줘볼래요? 아, 요거. 요거 맛있어. 어, 이 홍합도. 새우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시스네. 이거 맛있다. 응. 조그만 게 제일 맛있는데. 맛있어. 오빠도 이거 피자분 얘기해? 응. 어우 살 것 같아. 아, 진짜. 나보고 무슨 점점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더니.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 자요. 조그만 큰 데 또 먹어봐. 새우는 맛있네. 다 맛있어. 홍합은 확실히 냄새가 좀 쪼개는 맛있어. 저게 맛있어. 근데 선입전이 아무래도. 아, 맛있다. 어우. 상세그랑 확실히. 어때? 정신이 숙여지는 느낌이지? 하지만 괜찮아. 3만원짜리 했었으니까 다감이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절반 가까이 먹었어, 그래도. 5만원 넘어갔으면 분노해. 음식 기다리면서 절반 가까이 먹었어. 응. 어이구. 잘 맛있나요? 어디서 많이 보셨어? 아우 좋다. 아우, 맛있다. 이게 엘샬롯이겠지? 응. 들어간 이 비네거랑 같이 찍어보니까 맛있네. 그렇지요? 응. 오빠 멀면 얘기해. 응. 이게 케베트 케이스. 맛있지 않아? 먹었어. 맛있어. 여기도 있어. 요것도 먹어봤어? 요거 짱 맛있어. 알았어. 속아서 왔다는 거 치고 꽤 잘 먹네? 맛있긴 해. 근데 식은 죄가 없으니까. 요거 맛있어? 어. 꽤 맛있어. 그러게 옛날에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삶아서 팔던 그. 맛있지? 그리고 되게 그 고동 맛도 풍부해. 응. 내가 먹어본. 고동 중에 제일 맛있어. 어, 이것 중에. 이거 많이 먹어봤거든 난. 그랬어? 어, 여기 맛있는데? 야, 이 동네에서? 응. 와인이 이래야지. 어, 그래. 이거 뿌려보니까 겁나 맛있네. 응. 별로 스위스네일즈의 단점은. 응. 모래가. 모래가 많아? 응. 모래가 너무 많아서. 물로 한번 살짝 헹궈 봐 봐. 살짝 그 끝을 물로 씻어내든지. 그래야겠다. 요. 자기한테도 이거 줄게. 어, 그걸로 씻으면 더 예쁘구나. 그러게. 맞아, 잘했네. 물로 씻으니까 훨씬 나았어? 응. 모래만 안 씻으면 맛있어. 응. 맛이 쫄깃쫄깃하고 풍부해. 응. 이거는 약간 꼬막 같은데. 응. 이것도 생으로 먹는다. 이거는 완전 백합이고. 요거? 어, 완전 꼬막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피꼬막이라서 좀 빨간 반면에. 요거는 하얘니까. 응. 이거 맛있어. 약간 비린데는 나는데. 조개냄새 나는데. 응. 신선하고 맛있어. 응. 나 이거 좋아해. 아이 새끼들 해감 좀 제대로 좀 하지? 굴이랑 쌍쌍쌍도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하지. 근데 왜 전에 소비뇽블랑 시켜줬어? 고구독 때 아니니까. 지금은 실망한 나를 달래기 위해서 시켜준 건가? 응. 마누라가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응. 여기서 꺾이면은. 쌍쌍쌍쌍으로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 그럼. 당연했어. 결혼 생활 13년 차인데 내가 자기 입맛을 잘 안다는 거지. 근데 누가 먹어도 화를 낼 맛이야. 원래 싼 와인 맞지 않아 거기? 싸고 맛있는 와인들이 많지요. 근데 이게 오크 숙성 때문에 화가 난 거였구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왜? 어떤 점에서? 오크 숙성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쌍쌍쌍을 마시면은 너무 맑고 비어있고. 응. 근데 누가 봐도 이 해산물이랑 너무 안. 물론 그거는 있어. 빌어서 못 먹겠어. 이건 아니야. 잘못 매칭하면 가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자기가 이미 즐기는 그 수준이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간 거야. 그래? 그렇다면 오빠가 힘들 텐데. 아니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하긴. 내가 이런 거 시켜줘. 난 이것만 먹을 거야 하는 거보다 나은 거지. 어. 그건 잘 모르겠어. 원래는 내가 시켜준 뭐든지 잘 먹었지. 근데 이제는 자기의 입맛이 있어서 싫다 이거지? 그렇지. 왜 이게 좋고 왜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별로야. 응. 근데 나는 자기가 왜 그걸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를 알지. 그러면은 시켜주는 것도 간단하네. 간단하진 않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까. 예를 들어 엉터델에 와인을 시켰는데. 응. 80%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어. 근데 20%는 아니야. 응. 그 20%에 해당되면 오늘처럼 그게 전부가 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런 플라는 보고도 아니면 먹을 수 없어. 응. 그거는 인정. 응. 이 조개들. 심지어 홍합 자기가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자체가 보고도 아니면 못 먹어. 한 번 더 시켜볼게. 아니 하지마. 왜? 되게 비려. 아 그래? 응. 오빠가 먹어도 비려? 즐길까 말까 하는 경계선에 있는 거고. 오빠도? 응. 이건 아버님도 쉽지 않다. 그래. 응. 제가 아는 가장 해산물을 잘 드시는 분은 아버님인데. 우스. 내일 아침에 세탁하면 돼. 그래. 어차피 내 바지 따위 아무도 신경 없어. 이걸 물에 이렇게 씻어먹는데도 물에 씻은 느낌이 안 될 정도로 맛이 진하지. 그렇지. 원래 물에 씻으면 녹맛인데. 맛이 옅어지는데. 맛있어. 그리고 나는 이 윌로우 씨스네일즈 같은 경우에는 오코향이 들어간 엉터델에그랑 같이 먹어. 왜? 맛이 진하잖아. 와인도 약간 진하면 나쁘지 않아. 크레벳 크리즈도 그렇고. 심지어 이 삶은 새우도 그래. 하지만. 풍납하고. 조개들. 피조개랑. 조개 조개랑. 내 아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었어. 속아서 들어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조개맥. 몇 시야? 천천히 먹어도 돼. 37분. 37분?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속도를 내서 먹고. 자기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켜. 그래. 여기서 55분에 떠나. 응응. 그럼 나는 남은 것을 처치하고 그쪽에서 합류할게.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는 특공대야. 제가 얘기했다. 몽맥이랑 나랑 여기서 앙트레 먹고 왔다고. 예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야. 썩썩이 좋나 잘 마시는데? 나보고 까다로웠다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까다로워. 그거는 맞아. 새우랑 이 오크 와인도 괜찮아. 나쁘지 않지. 네. 모르는 일이야. 이 맛 때문에 이 와인을 굳이 들여놨는지도. 그럴 수 있지. 이걸 찾는 손님들이 나는 새우랑 그게 맛있더라 이러면서. 손님들이 찾아서 했는지 아니면 주인이 이걸 먹어봤는데. 자기네 음식의 절반이랑 정말 맛있어가지고. 들여놓은 건지는. 그렇지. 알 수 없지. 보르노가 새우가 맛있어. 왠지 모르는데 보르노가 해산물이 웬만하면 다 맛있어. 생선도 맛있어 여기.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겠지. 고막스러운 것도. 물에 좋나? 시발. 응. 가서 이것도 물에 씻어 한번. 한번 씻어서 먹어봐야겠다. 아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다. 뭐? 되게 있어요. 펠리테 측면에서. 어 여기가 맛있어? 펠리테 측면에서 여기 굉장히 높았어. 어 그러게. 굴도 맛있다. 굴도 그 막쇠보다 맛있어. 내가 또 그런 걸로 고른 거야. 아 그래. 자기가 그때 막쇠가서 이 굴이 이거보다 맛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고른 거야. 아까 내가 볼만해도 이 웨이터랑 5분 동안 얘기했는데. 대상한 유보나. 좋아. 그럼 나 하나만 더 먹고 갈게. 레시인데? 45분. 50분에 가. 그리고 자기가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자기가 천천히 먹고 라디스용 하고 와. 무슨 소스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와인도 자기가 시켜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 물에 헹궈도 맛있단 말이야? 맛있어. 여기 블루가 특별히 맛있어. 아 그래? 응. 그치. 보통 이렇게 물에 헹궈면은 미맛도 내 맛도 아닌. 그치. 밍밍해지지. 잘 먹는구나. 자기가 그래서 뭐가 제일 맛있어? 풀도 맛있었고. 샐러드도 맛있었고. 요것도 맛있었고. 미고구노. 어. 블루도 맛있었고. 새우도 괜찮았어. 그 정도는 꽤 성공적이야. 그러게. 조개 이거 꽤 많이 먹었네? 맛있었어. 사실 내가 이 날조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보도는 근데 맛있어. 비린 맛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면. 응. 힘들 수 있어. 응. 그치. 배불못먹고 해산못먹고 이런 사람은 힘들어. 그치. 왜냐면 나도 비린 거 그렇게 많이 못 먹잖아. 그치. 전체 9시 48분인데. 내가 가서 시킬게. 전 좀 이따 봐. 응. 나도. 왜? 생홍합은 10시간까지. 남겨. 먹지마. 다 먹지 말고 저기서 먹어. 시키고. 나오면. 전화할게. 나한테 전화해. 응. 알았어. 우리는. 먹는 특공대학. 이따 봐. 먹다가 먹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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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무 조그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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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 제 여성은 다른 음식들 여기가 사서 고향적인 음식들 고향적인 음식들 고향적인 음식들 고향적인 음식들 그럼 한 번 먹으러 와 고향적인 음식들 네, 그것도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일상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맛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제가 찾고 있는 여자친구 그녀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주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물의 깨반옥입니다. 페이스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너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너는 레스토랑이? 네, 우리의 레스토랑이 이게 렌티드가... 그냥 너의 레스토랑이예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니가 배송을 많이 시켰어 응, 그랬어? 저분 갑자기 영혼... 프랑스보니까 아, 프랑스보이셔? 영어를 하느라고 그러셨구나 영어를 10년을 배웠는데 영어를 하시느라 그랬구나 난 어쩐지 영어를 좀 배웠는데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야 이거 누가 시켰어? 내가 대법인데? 이 푸르민트 단일포도 분정으로 내가 한 번 마셨었어 그렇지 내가 한 번 너무 마셨던 거야 와인을 주문하러 왔는데 근데 좀 하 날 딱 받는데 홍가루 와인인데 똑같이야 내가 단 거 아니야? 완전 세게 해 나는ва Saintanga 내가 드라이 이거 would that go 푸르민트 라고 일단 씌워져 있으면 드라이 와인이야 왜? 맛은 너무 맛있는 거야 아까 동시에 있어요 왜? 이 pivotalriel 미체uh 미체으로 오세요 마담 그랬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여자애들이 되게 컵하더라고 그 남자애들은 아 그랬어? 이렇게 앉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 먹어봤어? 아 그랬어? 근데 뭔가 따로 앞접시는 없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저런데 탈락하면 보면 되지 그럼 먹거나 껍데기는 아... 이게 내가 다 버린 게 있는데 아니 어차피요 Where do you come fro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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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아... 그럼 어디서 지지 ор하? 아... 워 IDE기 가있지? ARE YOU MEAN NA GENGIE? 어디 어디서 지도 계집이? 이스라..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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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 이스라... ач't을 사는 외국에 이매은... 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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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쇼, 너는 휴일이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하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와서 와인 오셨어. 아,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오셔서. 혼자 호흡이랑 혼자 와 있는 병을 다 드시고. 여기서 근데 자기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겠어. 하나 있었는데. 물. 세봉. 친구.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